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가 지금 거의 자멸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측에서는 그동안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에 민주당의 폭주를 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친여 진영 일각에서도 검수완박을 안하면 감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인사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폭로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위장탈당까지 해가면서 이직거리를 하는게 자괴감이 든다 쪽팔린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강경파들은 당 안팎으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모습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밖에 없는게 원래부터 이번 정권안에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무리수를 너무 두고 있어가지고 정치권이라던가 법조계 심지어 민심까지도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당연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그 외에도 꼼수탈당이라던가 여러가지 지금 편법을 쓰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거를 지금 밀어붙여서 끝내야 되는가 이거 너무 급하다. 차기 정부에서라도 한번 제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인수위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밝혀버리면 민주당의 퇴로를 지금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다급해질 수 밖에 없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을 더욱더 무리수를 둬가지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독단적인 국회 운영으로 비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심은 더욱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문 대통령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고 현재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게 냅뒀다가는 안 그래도 지금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보호법, 이재명 보호법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이 통과하게 방치를 했다가는 당신이 역사에 죄짓는 일에 지금 동조를 하는 것이고 문재인 본인이 수사받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것을 문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권력 교책이어가지고 어중간한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통과가 되면은 이게 구권력의 책임인지 신권력의 책임인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윤석열 측에서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검수완박이 통과되면은 문재인 책임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측에서도 물타기에 슬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발언이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니까 소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오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김오수 총장을 불러가지고 70분 동안 의견을 경청한 뒤에 김 총장에게 직을 유지하면서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주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 메시지에 담긴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검찰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민주당도 법안을 연구해서 좋은 결론을 내라라는 중재의 뜻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들하고 언론 일부가 검수완박 법안을 임기 내에 밀어붙이라는 뜻이라는 식으로 오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으며 이것 때문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한 관계자는 메시지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맥락을 읽어보면 그 속에 담긴 뜻은 중재라고 설명을 했으며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완전히 문재인식의 헛소리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어중뛰게 얘기해놓고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발을 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적으로 또다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어떻게 저걸 중재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묵시적인 동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아무튼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있죠.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뭐 하나 진짜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무소속의 양양재 의원이 검수 한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죽을 거라면서 법안에 찬성하라라고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면서 자신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필요하다면 해당 의원들의 명단까지도 지금 깔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양 변호사는 SNS에다가 자신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양양재 의원이 하고 있는 저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양양재 의원은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수 한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폭로했고 복당이 결정된 후에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했으나 법안을 보니까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면서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고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음에 깜짝 놀랐다라고 비판을 했고 정말로 검수 한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민주당 측의 인사가 누구인지 까버릴까 생각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까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실례는 무너졌다라고 봐야 한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영배 의원의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을 듯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집단 성명 등도 제안을 했는데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을 하면 곧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 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 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 방청 등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했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가지고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민영배 의원의 탈당 꼼수에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서 반기를 들고 있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박용진 의원은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도 이런 꼼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서 자신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에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반복되는 비상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하고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안건조정의 단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이야기했으며 국민들조차도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대위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어저께 민영배 의원이 우리 당을 탈당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근래에 접하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럽다면서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가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인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하면 안 된다면서 비교섭 단체 의원들을 더 설득을 해서 편법을 강행하지 않으면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민주당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민주당이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편법 아니면 독단으로 입법을 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비대위원 하나가 저런 얘기 해봤자 속 귀에 경이 끼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시대 전환의 조정은 의원 등이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이 되어간다면서 이건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좀 냉담한 반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 정말로 검수 한박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당론을 따른다라는 이유로 붙여가지고 항상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마지막에는 항상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처신을 해봤자 이거는 그냥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지 그다지 소신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 검수 한박 관련해가지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조홍천, 이상민, 박용진과 같은 의원들은 이번에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확실히 보여줘가지고 민주당의 검수 한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표를 꼭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검수 한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통과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기대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여태까지 보여준 무리수만으로도 이미 민주당은 충분히 자충수를 두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이어가지고 검수 한박으로 다시 한번 자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